도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도와주기를 원했던 그 친구가 남편을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아주 약한 빈약한 상태 때문에 우리 그 가정에서 유일한 여자였던 그 자매가 아팠었는데 아무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그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기록합니다. 제 아이가 그 자매가 죽었을 때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하나님 그 여자가 어디에든지 간에 그녀를 저주하소서 그리고 다른 남자를 또 우리 어머니께서 만나셨습니다. 무역으로 그들이 함께 옮겨가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아이들만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 아이가 더 생기기 때문에 세 명의 아이가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뉴욕, 새로운 아버지께서 자리를 거쳐 뉴욕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레토르크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일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또 다른 세 자녀를 옮겨올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다시 이 글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 전보를 어머니께서 받으셨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거기 이제 어머니께서 그 바다 건너에 세 자녀를 여전히 두고 계십니다. 남편도 없고요. 어떤 영어도 말할 수 없고 이 방에 내 땅에서 그녀가 다시금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그녀가 어디에든 것 간에 그녀를 저주하소서 제가 어떻게 해서 어머니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자녀가 다시 한 번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신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우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 하나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가지 않게 해주소서 제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우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생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여전히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오 하나님 그녀를 저주하소서 마침내 제 아버지께서 페르토르그에서 시카고의 미국의 다른 도시인 시카고로 가셨습니다. 그녀를 떠나서 그 가족 도망쳤던 여자를 떠나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셨습니다. 그 세 번째 여자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어머님의 얼굴이 있는데요. I know you can't see it too well but it's five of us boys. That third woman Her name was Lolita Lolita There she is. She's a pretty lady, isn't she? Lolita began to listen to the voice of prophecy And the grace of God began to change her life And she became converted Then she began to work on my father And the grace of God began to work on my father My father was a drinker He was a fighter But God changed them And then you know what they did When they were converted and were baptized They left Chicago Came to New York City To look up us And bring to us The gospel of Jesus Christ But when my father showed up I didn't want to see him I hated him He had left us to die But he continued to work in the family I went away to show business And when I came back And when I came back Two of my brothers The grace of God had changed them And then By God's grace I was converted And then my youngest brother And then my mother And then my other brother And then my cousin And then my uncle And my aunt From all of us All of my brothers From being gang members And into drugs And all that Gang members And all that The grace of God Changed us And we became Christians And we became Christians And then I became a preacher And my oldest brother Became a preacher 또 제 형께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제가 이제 그 시카고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제 형이 그 시카고로 이사를 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초청해서 너의 설교를 좀 듣도록 하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동안에 그 첫 번째 도망쳤던 그 여자를 방문하다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를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께서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에 저와 어머니께서 그곳에서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제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바라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찔러버렸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 35년간의 고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인식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녀를 쳐보면 내가 그 눈을 빼어버리겠다. 이제 그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녀의 그 눈으로부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팔을 벌려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Oh, the grace of God. We're going to have a special number now.